오랜만에 우리 엄마 닭 2호가 나와서 모이 먹는 거를 보네요 자 모이 먹어 음 따뜻하네 아이고 여기 가했구나 조금 덜 따뜻한데 요것도 괜찮고 왜 나갈라고? 이렇게 자 잠깐 나갔다 와 운동을 좀 해야지 근데 우리 배추 먹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쿠야 우리 배추 아이고 어메 똥을 찔찔 싼다 똥을 찔찔 싸 야 야 니거 배추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저쪽에 풀밭에 가서 먹어 운동을 좀 시켜야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지금 오늘이 부가 8일째 되는 날인데 처음으로 지금 밖에 나왔네요 부가 8일째 야 풀을 먹으려면 저쪽 가서 먹어야지 거기도 좀 있구나 풀을 좀 먹고 그 땅은 딱딱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어이 씨 어이 씨 어이 씨 절로 가 절로 가 줄 뽑아 얘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네 절로 가 절로 가서 이거 풀을 먹어야 절로 가 가자 절로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 응? 절로 가 그렇지 응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여기 여기 그래 그렇지 거기서 풀 먹어 참치도 먹고 흐흐 그 파봤자 뭐가 나온다고 응? 우리 여 무랑 요런 거 먹을까봐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전성들여서 키운 건데 또 다구새끼한테도 헌납할 수는 없죠 저게 풀이 많으니까 풀먹으라고 아니 이건 또 무슨 무슨 시추에이션 응? 니가 왜 그 안에 있는 놈하고 싸운데 그러고 저 안에 있는 저기 청계닭병아리하고 얘하고 지금 싸울라고 그래요 우와 왜 싸우는 거야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유 없이 왜 싸워 그 안에 있는 애하고 왜 싸우는 거야 응? 니는 왜 그 안에 있는 놈하고 싸워 너 웃긴다 네 웃긴다 흐흐흐흐흠 시큰 놀았으니까 내가 잡아왔어요. 순순히 잡혀가 오네요. 그래도 여기서 혼자 먹고 또 부활을 시작해야지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돼. 응? 청계병아리 보면 왜 자꾸 그냥 막 쫓을라 그러지? 뭐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뭐이도 안 먹네. 또 올라간다. 어이구야 얘가 몸이 그렇게 힘이 없어? 응? 그렇게 힘이 없어? 어이구야 그것도 못 올라가나? 뭘 좀 대해줄까? 어이구야 이제 올라갔다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앞으로 살랑살랑살랑 가구나. 알 깨질까봐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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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게 또 싹 품었네.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. 깨질까봐 옆에서 살랑살랑 해가지고 내가 가서 잠 조금만 더 잘해줄게. 아이쿠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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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여기에 잠 잘해주려고. 응? 자 요렇게 응? 이무줄게. 그래야 되지 아니면 이쪽 애가 잘 안 됐잖아. 응? 응? 그렇지. 자 아이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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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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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응? 잘 됐어. 또 수고해라. 응?